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요즘 감기 독감이 기승입니다 저도 감기에 걸려서 지난 방송을 한번 쉬었습니다 이 기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환절기가 되면 감기가 더 유행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취임식 날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기념실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기념일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결혼기념일만 다가오면 신문 방송에서 대통령 취임 몇 주년이다 이런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잊었다가도 나의 결혼기념일도 다가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상기시켜줘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서 아니면 취임 1주년 전으로 요즘 대통령 1년의 실적을 평가하는 토론회와 세미나 이런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 1년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난 대선 때 일을 한번 상기를 해보십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당 정권을 갖고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이 세 분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을 했고 정치 쇄신특별위원장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모두 참신한 인물이었고 새누리당이 뭔가 새로운 접근을 하는구나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 새누리당 뉴스 보면 이 인물들이 사실은 뉴스의 초점이었고 이분들이 하는 대선에 관한 언급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의 방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고 이 비상대책위원들과 정치 쇄신특별위원장이 뉴스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끌었었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에 관해서 확신에 차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당시 시대정신을 잘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정신을 반영한 구체적인 공약도 내놓았고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인물 청와대나 내각에 들어가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에 알맞겠다 싶은 인물들도 갖추었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구체화한 공약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박자를 골고루 잘 갖추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불안감과 의구심이 일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데 기여를 했고 결국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당 후보가 만에 하나 패배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효과도 사실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제민주화는 재벌 살리기로 변했습니다 복지 확대는 없던 일로 됐습니다 주요 직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 때 앞세웠던 인물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 뒤에 꼭꼭 숨겨놓았던 인물들 구시대 인물이거나 부적격자들이 청와대와 강요 주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통합하겠다고 했지만 분열과 대결로 변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위원회로 구성은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아무도 이 존재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소통을 강조했지만 취임 이후 올해 신년 기자회견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올해 신년에 처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탕평인사는 편중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변화를 솔직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먼저 배신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당하는 걸 무척 싫어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먼저 배신하는 선제적 배신으로 배신당하는 걸 피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치적 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을 평가를 해봅시다 삶이 나아졌는가 양극화는 개선되었는가 사회 갈등은 치유되었는가 이런 일반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봐도 박근혜 대통령 성적은 형편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경제 부흥으로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보수적인 방향으로 제시한 목표 이걸 기준으로 봐서도 그 목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야당이 요구하는 데로는 진보세력이 요구하는 걸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전 공약을 다 뒤집고 새로 하겠다는 걸 기준으로 봐서도 대통령은 상당히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노선을 떠나서 대통령이 무능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 통치 평가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역시 배신과 무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마법의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60%대 지지율이 나옵니다 아주 낮을 경우에는 40%입니다 엔간이 못해도 50%대는 나옵니다 40%대 제일 낮을 때는 인사실패가 두드러졌을 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인정하는 아주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여론조사 지지율이면 매우 잘한 것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차별대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못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못한 것에 맞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20%대까지도 내려가고 지지율이 많이 낮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높은 점수를 줍니까 이건 차별대우 같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결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국정평가 결과와도 꼭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평가와 지지율이 같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 국정수행 만족도에 대한 이 숫자가 다른 의미 있는 평가 결과를 압도하고 나아가서는 대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의문의 숫자, 숫자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평가를 제쳐두고 현실을 지배하는 정치적 힘을 행사를 합니다 이것으로만 평가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등락이 있지만 이거는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비탄력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보상 체계가 잘 갖춰줘야 국정도 바로잡힙니다 그래야 나라가 정상화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권 세력이 성찰하고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자극과 반응의 기재 그리고 자율조정 장치가 망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배신 정치적 사기 무능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 악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런 정치적 악덕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만 서면 고분고분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모와 강요들을 봅시다 자기 실수, 자기 실패에 대해서 시민에게 잘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립니다 간혹 대통령을 겨냥해서 거친 비판과 풍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한 공격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심한 건 문제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집권당은 이때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화임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어땠습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꼬장꼬장하게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전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대통령 기분이 상할수라 너무 예의를 갖춘 것 같고 너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배신, 정치적 사기, 무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기분이 나쁘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부드럽게 왕국어법으로 말해야 된다 이런 문화에 어느새 익숙해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민 앞에서 공손하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데 왜 시민이 대통령에게 공손하게 굴어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배신과 무능 때문에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분노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표현들을 억누르고 왜 왕국어법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까 이 비정상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사를 하나 세워봅시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그 자체의 사람들은 만족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상관없다 그걸 기대하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실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정희 집안에 우리는 빛을 줬다 그러니까 그 딸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숙필집과 자서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반기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중요한 자리를 맡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계에 입문해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당의 부총재,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도 역시 뭔가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얻은 마음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걸 주려고 한다는 걸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외환위기 때라고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주어진 소임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일종의 운명론입니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많이 그랬어도 그동안 거절했는데 이제는 이 요청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통령이 시민을 모시는 게 아니라 시민이 대통령을 모시는 게 이제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가설대로라면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관대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못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가설이 맞는 것으로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에게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질 수 없습니다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은 상투적이고 언어는 진부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재벌에 투자해달라고 매달리고 규제 완화하라고 하고 관료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소수자 시민들 노조들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을 엄정 대처하겠다 하는 이런 수십 년간 계속된 낡고 오래된 일을 지겹게 되풀이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분한 통치 끝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